자 도도마토 미유상 미유상 최악약 봤어요. 너무 멋있었어요. 저녁 에피소드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최악약 봤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멋있었어요. 에피소드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합니다. 에피소드 있나요? 진짜 진짜 그 되게 큰 대우분들께서 연기를 하는걸 실제로 봤는데 며하이오 미나상과 연기를 좀 해봤어요. 그런 순간 몰입력이 사실 저는 조단역이어서 깡패인원으로서 자리를 채우면서 조단역이잖아요. 왁약으로 좀 진필아 역으로 좀 처음만 했었거든요. 그 그거를 하면서 사실 저는 너무 스스로 오글거려가지고 아 그 말하고 싶어서 조금 자 아, 근데 왜 진짜 배우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작이였더라구요 아, 왜 하이유가 정말 멋있더라구요? 그, 이제 드라마를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네, 드라마는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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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회사 내부에서 다투는 씩 있었어요 초반에 아, 그, 다투는 씨가 침 없어요? 알아요? yeah, 진짜 연기가 영982 아, roo, 미치는 ś 아, 이거 진짜 연기가 들어요 아, 제 정말 좋은 사람들과 멋있는 분들과 같이 촬영에 임할 수 있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자리였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하유의 여러분과 함께 인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, 마지막으로 갑시다 여러분 힘 힘 힘 힘 마지막으로 力 力 力 力 力 力 力 力 여러분의 힘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힘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힘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힘을 받으세요 열심히 잘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마도 자, 그럼 고맙습니다